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머 김성은이에요 10월 9일 2020년 기준으로 한글날 574돌이에요 한글날의 역사를 제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근데 여기 1009 한글로만이라는 제가 단어를 달아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한글날 574돌을 기념해서 한글날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글날과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외국에서 온 고유 이름이나 고유의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표현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번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1009 한글로만 자 그리고 이제 바르지 못한 표현을 쓰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009 한글로만 뭐냐 2020년 한 달 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그 이 주제를 통해서 제작을 만드는 걸 이제 받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한글로만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고유의 이름 표현 이런 게 아니라면 가급적 한글로 써라 음 이게 사실 이제 한글을 많이 장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름이잖아요 고유 이름이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 우리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으면 돼요 아니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성탄절은요 한자어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한자를 빌려와서 쓴 건 맞는데 굳이 그냥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성탄절이라고 한자를 빌려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적는 거는 솔직히 네 그거는 취지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한자로 쓰는 거거든 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다 한자어를 그것도 한글로 쓰면 그건 또 한글 쓰는 건 맞거든 이게 또 애매하다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말로 쓰는 이름이 있어 예를 들자면 전화기 우리말로 쓰는 이름이죠 근데 다른 나라의 표현을 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뭐 손전화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욕을 하는 거는 네 이 운동의 취지에 맞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역사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다르다 보니까 이번 1009 한글로만 관련된 거는요 네 그냥 한글날의 역사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 내가 거슬리는 거는 지금 내가 생방송을 하는 곳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이다 보니까 한글로 아프리카 TV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요 위에 그거는 네 오늘 하루만 뭐 바뀌고 그런 건 없네요 뭐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다 자 국어기구 기본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그 국립연구기관이 있어요 국립국어원이라고 저기 방화동 가면서 그 5선 방화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방화역 그 북쪽 방화역 북쪽 출입구로 나가면 국립국어원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사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 한글날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죠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명령으로 정해요 자 물론 이제 국어기본법이 따로 나오기 이전에도 법정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국어기본법을 통해서 기념행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을 창제한 문화군주라고 할 수 있죠 조선 세종의 성덕과 위협을 기리는 기념일 저는 그게 다들 뭐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 그러는데요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솔직히 세종이라는 뜻 자체가 어차피 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조나 종자를 붙이는 거 어차피 그게 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미 세종이라는 그 왕을 뜻하는 이 존칭이 붙었는데 명칭이 그 호칭이 붙었는데 굳이 거기다가 왕이라고 또 붙인 거야 한글날은 현재는 지금은 법정 공휴일이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공공기관은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느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시작했죠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주시경이 한글을 연구한 시대는요 이제 독립협회가 있던 시대부터예요 딱 대한제국 시대부터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5인 사건이 있었던 그 1910년대 그때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주시경의 제자들이 한글을 연구를 했어요 그 뭐냐 god 출신의 그 배우 윤기상씨가 한게 아니에요 1446년 10월 9일 를 기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1926년이 같은 병인년이었기 때문에 그 60갑자 있죠 그 병인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념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약간 시기를 맞춘 것일 뿐이에요 시간을 맞춘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하고 신민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민사는 약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의미가 약간 황국신민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요 느낌이 어쨌든 식도원이라는 요리집에서 모여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다 그래요 이때는 11월 4일에 했어요 왜냐면요 조선왕조실록이 그 세종 25년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세종 28년에 반포를 하죠 세종 28년에 반포를 하는데 이 근데 훈민정음이 그 달에 뭐 만들어졌다 반포를 했다 이러는 내용으로 정확히 그 날에 쓴 게 아니에요 실록은 사관들이 사초를 쓰는데 사관들이 사초를 쓴 거를 갖다가 엮어 가지고 근데 실록을 쓸 때요 그 날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날에 생긴 일을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마지막 날 쯤에 했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태음역을 썼던 그 시대의 달력을 태양역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6년에는 그때는 우리는 한글을 가-가-거-겨-고-겨-고-겨-구-겨-그-기 나냐-너-녀-노뇨-노뇨-노-노-노-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배웠어요 나 그거 다 7년이 할 수 있어 다-다-다-다-도-도-도-도-도-도-도-듀-듀-듀-듀-듀-디 이건 좀 어렵다 디그스 이제 지금은 한글을 배운 순서가 가나다라 마바사-자차카타-파-하 뭐 어쨌든 뭐 그 순서로 하잖아요 그때는 가-가-거-겨 순서로 배웠기 때문에 가-가-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8년부터 한글날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원래 후민정음을 알린 날 1446년 조선-세종 28년은 태양역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선이 1895년부터 을미년부터 태양역을 쓰게 됐어요 근데 기존의 음력을 태양역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매년 날짜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1931년 기존까지 그 이전까지 그 기념을 했었던 음력 9월 29일을 율리우스 달력으로 바꿨어요 율리우스 달력에 맞춰서 이 환산을 했더니 1932년부터 10월 29일 네 오 지내는 거다 10월 29일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이미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있었던 시대예요 1900년되면 그러면 왜 이걸 율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했을까 하면요 자 이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좀 약간 그 소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때 사회주의자들이 조금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그 근접해 있는 그 소련하고 약간 그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소련은요 소련은 그 동로마 제국이 쓰고 있던 동로마 제국의 그 율리우스 달력 그대로 간 거예요 그 서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유럽 세계는 그 가톨릭 로마 교황이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맞춰 갔는데 이제 정교회죠 정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써요 그래서 소련이 율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그 현재 그 대통령제 정부도 정부에서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써요 음 어쨌든 소련은 율리우스 달력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으로 맞췄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다시 바꾸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맞추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940년에 후민정음 헤레본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음력 음력 9월 상순에 그 발간한다 이게 확인이 된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러면 날짜를 앞당겨서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10월 9일로 근데 당장 날짜를 못 바꿨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때 전후로 이제 조선화국회는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터져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하죠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후로 1931년에 만주사변 1932년에 상하이사변 이 사변들을 일으키면서 그 시기쯤부터 민족말살정책을 시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족말살정책 탄압은 중일전쟁이 일으키는 그 시점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날 기념식을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기념식을 못하니까 몰래 숨어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1942년에 조선화학회 사건이 터져버려요 일본이 이제 태평양에서도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1942년에는 이제 그 조선화학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조선화학회 학자들을 다 잡아 너버린 거야 그래서 기념식을 맡아서 해야 되는 조선화학회 학자들이 없어요 다 다 감방에 들어간 거야 다 감방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념식 자체가 없었어요 1940년대는 조선화학회 조선화학회 사건 이후로는 한 2-3년 정도는 기념식도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선화학회 학자들이 1945년 광복 이후 석방이 돼서 나와요 8월 15일에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8월 16일에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풀려나와요 그래서 이때 풀려나오는데 이 풀려나온 다음에 이제 조선화학회 학자들이 어 이제 조선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조선화학회 조선이 그 이제 한글이라고 하자 이제 대한독립을 했으니까 그 한글학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한글학회를 출범해요 지금 한글학회 쪽이 세문안론 쪽에 있어요 세문안교회 근처에 있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10월 9일에 한글란행사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이제 법령이 제정이 돼 가지고 공휴일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회는 그 큰 사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큰 사전 작업은 원래 주지경 선생 때부터 있었는데 주지경 선생이 죽었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하다가 조선화학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조선화학회 사건 이후 풀려나온 이 한글학회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막 이곳저곳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사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전이 아마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문에 또 중단됐던 거야 전쟁 때문에 또 중단됐었고 전쟁 끝나고야 사전이 완성이 됐다 그렇고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는 한글날 기념식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글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1년부터 문화공범으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부가 하죠 이제 1990년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에서 일반기념일로 바꿔버렸는데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가 표면적으로 냈던 이유는 그거예요 10월에 쉬는 날이 너무 많다 그런데 사실 말은 돼 왜냐하면 1990년대 당시는요 자 개천설은 지금도 휴일이에요 10월 1일 국군의 날도 휴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군의 날은 군대만 전투 유무가 적용이 되죠 군대만 쉬어요 군대만 국군의 날을 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은 국군의 날 안 쉬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한글날이 다시 휴일로 돌아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의 지정 법안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2006년부터 국경일을 바뀌었는데 쉬는 날은 아니었고요 근데 2012년 12월 28일 쉬는 날을 다시 바뀌었어 대신 그 몇 년 전에 제 헌절이 휴일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13년부터 쉬는 날을 바뀌었고 그래서 이 법안을 냈던 전병헌 의원이 2014년 한글나라 큰별상을 받아요 휴일로 바꿔줘서 고맙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이제 쉬는 날로 바뀌는 게 좀 늦었던 이유는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이 그리고 그 업계들이 좀 그 업무가 잘 안될 거다 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자 국무위원 서열 높낮이를 따지면요 국무총리 다음 서열이 경제부총리에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서열이 일단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국무총리도 없어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교육부총리보다 서열이 높아요 네 유은일 부총리 미안해요 그렇구요 이제 맞춤법에 대해서 조선 세종이 처음에 이제 훈민정을 만들 때는 막 그때는 막 훈민정은 훈민정은 그것도 없었잖아 맞춤법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1933년에 조선아학회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네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맞춤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맞춤법들은요 대표적으로 음니다 음니다가 습니다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마 1991년인가 1992년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이정재가 그 사형당할 때 조리돌림 당할 때 나는 강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에 받겠읍니다 로스업적 받겠습니다로 부르지만 받겠읍니다였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야인시대 보면 알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받겠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거지 뭐 당시 고정은 그렇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요 한글날이 되면 이제 새로운 글꼴이 나오는 날이 됐어요 음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요 공짜로 풀린 한글 글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은 뭐 이제 뭐 카드 뉴스 아 이거는 그 고유명사니까 그냥 카드 뉴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자막을 쓸 때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도 뭐 서울남산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서울남산채다 가끔 쓰는데 근데 이제 충청남도 아산시가요 이제 그 이순신의 그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집안 이순신 가문이 아산에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2015년에 이순신채 2016년에 이순신도둠채를 발표를 해요 참고로 이거는 내가 그 뭐냐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는 내가 모르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이에요 기업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데 이 우아한 형제들이 원래는 그 배민 한마체 뭐 배민 주아체 뭐 이런 그 글씨체들을 그 글꼴들을 막 그냥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다가 2016년 연성채부터 글꼴 나오는 날을 한글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2016년에 연성채가 나왔고 2017년에 기랑해랑채가 나왔고 그리고 2018년에는요 그동안 썼던 이 글꼴들을 다시 뭔가 새로 다듬어서 2018년 한글날에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020년 10월 10월 9일 오늘이죠 오늘은 을지로 10년 후채가 나와요 을지로채가 나와요 어쨌든 그거는 가끔 네 좀 궁서채 이런 약간 궁서채 이런 거 쓰는 거 대안으로 써볼 생각이긴 해요 그 뭐냐 이 배달의 민족 글꼴은요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다 풀었거든 자 관련해서 뮤지션들은 그 악동 뮤지션들이 가나다같이 라는 노래를 네 만든 적이 있어요 작곡을 했어 둘이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럼 북한의 기념일 북한은 조선글날이라고 있어요 근데 1월 15일 하는 이유는요 음 남한은 반포한 날자 북한은 1443년 만든 날 기준을 양력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사방에 온 태영우 의원이 하는 말은요 태영우 의원은요 그 영국에서 북한 대사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조선글날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해요 태영우 의원이 하는 말로는 조선글날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 어 뭐 거의 무슨 뭐 거의 뭐 존 그렇게 각인시키지 않는 날이라고 하더라고 그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한 이후로는요 달력에도 없대요 자 그러면 한글날과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자 저기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죠 민족사관고등학교는요 쉬는 날을 빼고 영어로 대화해야 돼요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영어로 진행해요 왜냐면 원래 민족사관고등학교는요 그 해외 유학을 목표로 선발하는 그 학교에요 국제계열이에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 음 국어나 한국사 등 진짜 이제 우리말로 수업을 해야 되는 일부 수업은 예외죠 음 그런데 한글날은 영어 대화를 적용하지 않아요 음 한글날은 영어 대화를 적용하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한국방송공사 에서 방송하는 우리말 겨루기가 있어요 2018년에 대통령 단체 표창 받은 적 있어요 이거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음 뭐 상금이 욕심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글날 이후 크리스마스까지는 공식 연휴가 없어요 이번에 연휴죠 한글날 근데 이제 예외는 있다 중학생 및 고등학교 1,2학년은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에 학교를 안 가요 그 이유는 일부 학교들은 시험장이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시험감독을 나가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시험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글날과 관련된 그 역사 이야기를 좀 이번에 좀 오랜만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음 정리를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요 그 이제 오늘 최대한 한글로만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그 진행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좀 좀 좀 뭔가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그 외국식 표현을 막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아 물론 지식 테이너는 고유병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막 영어 섞어 쓰고 한자 섞어 쓰고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신문에서 한자 섞어 쓰는 빈도는 없어요 옛날에는 신문에는 진짜 그냥 한자를 그냥 다닥다닥 그냥 다 집어넣거든요 지금은 다 한글로 풀었어요 음 그렇고 음 어쨌든 굳이 한글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렇지 영어로 쓸 필요가 굳이 없는 표현까지도 막 영어로 쓰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쓰는 거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글로만 써라 이런 건 없어요 지금도 뭐냐 교과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한글이나 영어로 그 괄호를 쓴 다음에 그 명사에 대해서 원어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쓸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소재의 컨텐츠들 그냥 컨텐츠라고 할게요 다른 거 그냥 하기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를 이제 좀 그 약간 굳이 영어로 한글로만 해도 되는 거를 막 영어로 쓰고 외국어를 쓰는 거면 당연히 이게 영어 자막을 써야죠 이제 제가 요즘 요즘 그 영상 그 영상 일부 영상들을 좀 영어 자막을 막 붙이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자막을 붙이는 거는 제가 그 일상 그 일상 영상 일상 영상 영어 좀 붙이고 그리고 제가 영어 붙이는 영상이 또 뭐가 있냐면 가끔씩 약간 좀 그 영어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했던 영상들은 제가 영어 자막을 썼고요 그리고 가끔씩 영어 자막을 붙이는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원래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46사에다가 영어 자막을 넣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 그걸 하면 좀 영어 좀 잘하는 편집자가 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영상 질을 올리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사실 그건 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10월 9일 하루만큼은 웬만하면 가급적 한글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습관을 조금이라도 한번 좀 살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